자 우리 어저께 막걸리들 치고 오시는 우리 여성주민 열심히 뛰고 있구요 우리 오른쪽에 홍콩의 쇼핑마스터 제이님 뛰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홍콩의 야통이라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좀 홍콩 로컬적이고 굉장히 경치좋은 곳이니깐 꼭 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콩에서 가끔씩 홍콩에 따끈따끈한 쇼핑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유튜버 홍콩 쇼핑마스터 제이님하고 조깅을 갈건데 여기는 저희집 아파트 앞이구요 그리고 그분하고 저랑 이호사촌인데 저희집은 바로 뒤쪽에 있는 아파트구요 그분은 이제 바로 앞에 사시는 아파트 살고 계신데 잠시 후에 만나서 쇼핑 아니 저기 조깅하는 장면 한번 보여 드릴 거고 오늘 저는 그리고 10시에는요 홍콩 친구들과 4시간간 코스에 등산을 갈건데 이제 그 장면도 잠시 후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여덟이? 저녁? 저녁? 저녁에? 네 좀 찍을게요 안나오게 지금 안나오게 아 나와도 되는데 여기는 별로 없잖아 알겠어요 겁나무수 아 겁나무수 없어봐요 똑같이 하실거에요? 네 네 괜찮아요 그냥 스트레칭 말고 혹시 러닝드기 전에 다리나 이런데 아니면은 갑자기 쥐가 잡혔을때 푸는거 그런거 안나오게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같이 조인줄 아 저는 이렇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 아 좋은 취지로 가는게 치 이렇게 이렇게 헝너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꼽힙니다 이렇게 시간대 그때 집에 가야하는 거에요 거기서 곧 죽었냐구요 아무도 해보지 못하네 자 우리 어저께 막걸리도 치고 오신 우리 여성주민 열심히 뛰고 있구요 우리 오른쪽에 홍콩의 쇼핑마스터 제이님 뛰고 있습니다 여기는 홍콩의 야통이라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좀 홍콩 로컬적이고 굉장히 경신이 좋은 곳이니까 꼭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아 아 그리고 산에 올라갈 수 있고 여기가 무조건 시작될 여러분의 쇼핑마스터 제이 제 네 죄송 안녕하세요 저도 올릴게요 땀 일부러 지금 막 묻힌거 아니죠? 아 묻힌거 같은데? 나도 땀 리얼인데 왜 땀 안나세요? 아 아 아 이거 올라가는거야? 진정한데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그냥 그냥 나라보턱 이렇게 만정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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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아아 아아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하고 이쪽에 가면 자 이거 카메라 지금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요 아주 맛깔나게 5%를 뽑아야지 들어가라 들어가라 슬로우 모션으로 그냥 끊지마 끊지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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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거 배터리 가져왔어요 여유분 어떻게 할라고 썸네일 맛있어 대화에 연결되지 않는 대화 잘 찍어 그냥 이렇게 하면 잘 찍네일 잘 찍네일 이거 좋다 이거 썸네일 썸네일 썸네일이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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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와 썸네일 이거 56초에 썸네일 56초 끝나